안녕하세요. 쇼매더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조부나마사의 시그네처 기타 케이블입니다. 하이엔드 기타 케이블이에요.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기분 좋은 가격도 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. 진짜 노이즈나 자본 자체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꽉 차고 그리고 빈티지 사운드를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. 주판수나 사운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. 그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전달력의 케이블이에요. 얘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약간의 빈티지스러운 외관이잖아요. 근데 이 안에 있는 기술은요.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플러그는 뉴트릭 살런트 플러그를 적용을 해가지고요. 잭을 뺐다 꼈다 E-N-A-R에 넣었을 때 여기 보이시죠? 소리가 안 나요. 살런트 케이블.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런 조 보나마사의 시그니처 모델이니만큼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지금 깁슨 에피콘 그것도 조 보나마사님 지금 엔도저이시기도 하고 한데 시어송몬라이터도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죠? 믿고 쓰는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조 보나마사의 시그니처 케이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